안녕하세요. 국악 찬양 사역자 서하연입니다. CTS 라디오 조이 여성 성도 분들을 위한 미즈 가스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찬양을 사랑하는 여성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신데요. 1차에서는 모바일로 복음성가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뒤 CTS 라디오 조이 앱에 공모해 주시면 됩니다. 앱 투표 점수가 무려 50%나 적용된다고 하니까 공모 후에 주입분들에게 많이 많이 홍보하셔서 하트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CTS 라디오 조이 앱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.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1차 예선 공모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.